희철이가 언제 그런 해방감을 느껴? 저는요 나는 달라졌어? 아니 나 너무 너무 좋아 누나니까 미선 누나 또 각선미가 예쁘시니까 그래서 언제 해방감을 느껴? 누나 다리 볼 때? 누나 잔잔하고 나왔어? 다리? 언제 그랬어? 아 근데 나는 해방보다 난 약간 적당한 구속이 좋아요 알았어 아니 근데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듣고 싶은 법을 찾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또 있어? 또 있어요? 문제는 몇 문제 준비한 거야? 첫 문제 아니야? 3개씩 있어 진짜? 문제 내도록 해줘 3번에 설치 20일이네 아우 야 오늘 집에 몇 시간라 그러는 거야 잘하고? 이거는 자자 내가 죽기 전에 꼭 들어보고 싶은 말은? 아유 죽지마 죽지마 왜? 매족을 가지고 맞춰 안 둘이 다 했잖아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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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겨 진짜 웃겨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안 들어본 말이겠죠 정답! 얘기해봐 정답! 잠깐만 영철이부터 얘기해봐 영철이 못 맞힐 거야 뭐 잘 생각해봐 긴장했다 긴장했다 여보 잘하겠소 여보 잘하겠소 재미있었어 잘했어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왜 표현하냐? 왜 표현하냐? 왜 표현하냐? 나도 키운다고 이런 거는 살아있냐? 그래야 내가 더 성장 발전하지 그래서 영철이가 못 웃기는 거야 네 늦게 와서 쳐줘야지 그래야지 이러면 못 나가 그래 또 생각나는 말 없어? 언니 이렇게 언니 당근과 채찍을 줘야지 당근 만드는 다채로운 즐거움 JTBC